네, 4년 전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당시 팀은 지금보다 강하지 않았음에도 역대 최강의 팀이라고 평가받았죠. 하지만 조별 예선에서부터 졸전을 이어가더니 결국 8강에서 카타르에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네임밸류에 비해 실제 경기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조별리그 2차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틀 쉬고 바로 중국전에 선발 출전했기 때문에 팬들의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벤투 감독은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적을 내야 했지만 전력의 대부분이 컨디션 난조를 겪었고 짧은 기간 내에 조직력을 갖추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벤투 감독은 팬들의 비난 속에서도 팀을 완성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2년이란 시간 동안 벤투 감독은 월드컵에서 강우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16강 진출까지 이끌었습니다. 팀을 완성시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4년이 지난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우승후보 1순위로 일본이 꼽히고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요즘 약 5년 전만 해도 유로파 리그는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로파 리그에서 중위권 팀에 속한 선수들이나 유럽 5대 리그 외의 국가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아져 유로파라는 칭호가 더 이상 대단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로파 리그에서 눈에 띄는 개인 기록을 내고 있는 선수도 많지 않죠. 일본이 우승후보 1순위로 꼽히는 것은 유로파 선수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감독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팀을 잘 조직화하고 감독의 색깔을 완벽하게 표현해낸 덕분입니다. 아시아 랭킹에서도 일본은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특징은 한 번 스쿼드에 선수들이 큰 차이가 없는 골은 레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 레벨의 선수들이 조직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빅클럽 레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기량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한국은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이는 대단한 선수들로 1년간 지도하고 대회에 나서는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한국 팬들에게는 이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단점은 일본과 정반대인데 대단한 선수들이 있으나 그들 간에 레벨 차이가 존재합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주요 선수들이 빠지면 그들을 대체할 선수가 없는 것이 한국이 일본을 잡을 수 있다는 전제는 이 세 명의 핵심 선수와 유럽파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 아무리 강해도 리샬리송이나 네이마르가 빠지면 전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잉글랜드도 케인과 벨링엄, 맨시티도 데브라이너가 없다면 강력한 전력을 발휘하기 어렵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강력한 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조차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 최고의 에스커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손흥민 뿐만 아니라 황희찬은 울버헴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 이강희는 PSG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민재는 바이언 미넨의 중심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한국은 2015년 호주에서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패했고 4년 전에는 8강에서 카타르에 탈락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이 실패한다면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대표팀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강인을 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독은 이강인의 변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6개월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의 경기력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강인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성장과 발전은 한국 축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선수들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상위 10명 중 5명이 한국 선수로 그 중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한국 선수입니다. 김민재가 1위, 손흥민이 2위, 이강인이 3위, 황희찬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봉 차이는 한국 선수들의 국제적인 가치와 기량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우승 가능성 차이가 10%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소 불편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조직력과 교체 선수의 질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일부 핵심 선수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초반에 득점하는 전략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 승기를 잡는 것은 팀의 체력 관리와 토너먼트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경기력으로 한국 축구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2월의 7경기, 결승까지 총 7경기를 치르는 동안 주전 선수들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많이 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기 초기에 많은 골을 넣어 체력 안배를 잘한다면 100%의 컨디션으로 일본과의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한국 대표팀은 11경기에서 단 6실점을 기록하며 그 중 7경기에서는 연속 무실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며 김민재가 출전한 경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8강까지는 한국이 비슷한 전력의 팀들과 맞붙게 되며 이때 득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상대는 한국의 강력한 공격진에 밀려 체력적으로 소진될 것입니다. 카타르의 기후도 한국 대표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의 기운이 약 24도로 예상되며 이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도전자의 마음가짐으로 14%의 기적을 만들어내길 바라며 팬들의 응원 역시 84%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의 득점왕 후보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조별리그에서 5골이면 득점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6강부터 한 경기가 더 늘어나 6골 이상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카타르의 공격수가 무려 9골을 넣은 기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 대부분의 골이 북한과의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6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조별 예선에서 경기당 3골씩 넣는 것이 한국팀의 현재 전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손흥민은 이번이 아시안컴 4번째 참가로 그동안 4골만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리그에서의 뛰어난 폼과 최적의 컨디션을 갖춘 그가 대표팀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 뿐만 아니라 다른 위협적인 선수들도 많아서 득점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과 함께 조규성, 황희찬 등이 이것이 우리 뉴스의 끝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소식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